대추나무 가아지가 찢어질라 그럽니다 아 여기 원평 뜰의 대추나무 대추가 이겼습니다 참 많이 열렸네 아 진짜 엄청나네 엄청 청춘사과가 맞겠다 일찍 나오겠다 오늘 농사진 거 시식회 같어? 농사 품평회 같어 품평회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나오리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청춘사과라고 하자 청춘사과래요 김재의 김은경 작가님께서 지은 이름인데 청춘사과로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를 이렇게 빼야 되나? 그 눌려서 어린이들이 아 예 아 이것도 우리 이은주 작가님이 만드신 거예요 직접? 아니요 막 던집니까 이거 알아요 맞아요 맞으면 아퍼요 이거는 네 이렇게 들어도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요? 이렇게요? 오 그러네 아 이렇게요? 아 너무 좋다 꽃이 부네요 사과 꽃이 부네요 오 이쁘네 오 이쁘네 사과 꽃이네 사과 꽃이네 꽃이 폈네 사과 꽃이네 데이터죠 신나는 놈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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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굴이 문 까맣게 부서고 깜명하네 보랜 속에 꽉 차있는 습하고 차가운 냉기를 빼는 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? 연관리만 보면 누가? 그렇지? 우리 이렇게 쌓여있는 냄새가 계속 쌓여있다 그러나 속참을 추운지 모르고 말하고 왔다 그냥 오기에도 먼 거리 핫도그 아참 이낙부터 세상화를 가져오기 위해 학부할 발음을 지키고 존중해튼 모습을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을 신나는 놈 신나는 놈 신나는 놈 아 신바람농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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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신바람농부 신나는농부 작가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는요 제거 아니에요 제거 아니라는 분 포도는요 황기님 작가님 저희꺼에요 그 다음에 참회는요 참회는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꺼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는 누구에요? 네 다섯국발 저는 먹어주는 사람 저는 먹어주는 사람 여기 청년사과 청춘사과 오미자라고 이름을 지으신 분은 김재일 김은경 작가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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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